며칠 전에 저희 지역에서 반찬을 갖다 주셔서 전자레인지에 대파를 먹어보려고 한다. 오늘 어머니 병원에 갔다 오다가 마트에 들려 문어 무침을 사왔다. 떡국 떡을 위한 뜨거운 온천 술을 준비해 주었다. 양파도 썰어 주었다. 팬에 기름을 둥글게 둥글게 짝! 둥글게 둥글게 짝! 문어 무침과 양파 떡국 떡을 넣어 주었다. 이 영상은 팡팡과 양파에 집어넣고 있다. 그럼 맛있는 식사를 씻고 있다. 맥주 하나로 들어간게 밥을 넣는다. 전자레인지에 대피 음식을 드시고 한 마리에 소스 캡팡과 묵을 가지며 그렇지 않다. 음 오늘 안골목에 갔어 갔다 왔어요? 응 아드님 계셨죠? 응 오늘 반찬은 풍량이야 풍량이야 오늘 반찬은 풍량이야 풍량이야 이거 안 돼서 갈 거야 이거 맛있어요? 문어 문어야 문어 맛있어 문어 들어간 거야 문어 들어간 거야 문어 이거 10억원에 상키세요 그냥 상키지 말고 그냥 상키지 말고 이거 뭐라 해야 저거 오래 씌우세요 저거 오래 씌우세요 몇가지 뭐 한 번 세기 한 번 세기 한번 세기 시장 2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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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오늘은 그칠 줄 알아서 신나가서 가져오네 내일도 온대 응? 내일도 온대 하늘에 구멍이 나시냐 일주일 내내 오네 차는 Tour 유근 출발 물이 부족해 트라이latuk 너의 물이 부족해